자, 쉐이드 2초당 주은작을 해서 봅시다. 잘 안 봐. 주은작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쉽게 들어가서. 뭔가 움직임이 느린 것 같다. 아니. 주은 많이 드는구나. 처음 해보는 게 50개씩 들어가네.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노세트. 하루가 suficiente. 2시간 후 해도 나를 덜다. 계란 은 neighbour 다 tens시는데요. Vik 싱 뗐지 sink? 저기요? erg입니다. 워낙 fet한 휴대해 threatens. 다섯 Tox einprallen다는 줄지 siamo 분노는 coherencecia. 아시 ho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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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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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음 으음... 아 이건 안되는데? 다 됐지? 어 요렇게 팔면 되지 않을까요? 애점까지 팔라고 쉐이더 스태프 작되어 있으니까 잘 사주지 않을까요? 15파 작해놓으면 사과나? 근데 상황을 봐야겠네 와 유니크 에픽인데도 87웅이네 아 의미 없나? 작 괜히 있나 작 되어있는걸 사과는 사람이 없네 말도 안되는건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거 같은데 그건 안될거 같은데 4 1 아 있네 있네 얼마야? 56원 놀라운 데미안 발라주면 되는거야? 그거 어렵지 않지 그거 어렵지 않지 소울 컬렉션 와 설마 없나나? 다 버렸나? 인첸서 다 버렸나? 뭐 발라줄까? 난리판 위라고? 난리판 총명한 윌 총명한 위를 발라야겠네 내가 못먹는게 열리판 위라 완벽히 손바다 궁극기 최근께 뭐였지? 40.. 40여덟이었네? 거! 별도 쪼금 달아줘야되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0월말지? 쉐드스테크? 42요? 나는 50어만 받아도 만족할거같은데 52 오고요 임서님 에드걸룬 7개 상어낸 0로